형! 은혜야! 이제 우리 찬이야! 난 노래야 돼! 그럼! 나, 거든 나, 혜리 나, 거든 나, 혜리 우리 자기 소개도 못했는데 공연은 끝났어 극장문도 열렸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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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안녕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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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루 전에 모두 퇴근하고 관객분들도 안녕히 돌아가세요 저 엔딩 크레딧 또 끝나가잖아 시간이 없어, 시간이 없어 어, 캡스케이! già ready, come on! 야, 봐봐, 오빠. 내가 심심해서 껴봤는데 이거 진짜 살아있어요. 어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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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. 얘가 너만 타고 지켜주네. 오빠, 빨리해요. 빨리 집에 갔어. 감사합니다. 무슨 어쩐 일으로 온 거예요? 얘 어디 갔어. 얘 어디 갔어. 아까 저기로 나갔는데.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, 지금 이거? 이제 넘어가자. 오케이, 알았어. 우리, 우린! 우린! 무슨 해리! 해들! 어, 헐! 나가! 버린다. 해들! 아, 막, 맞아, 맞아. 주인공은 아니지만 모두의 좋은 친구 지금 바로 기록 실수 투성이지만 나랑 내 삶의 주인공 넘어진 내일을 기대해 내 이름이 뭐라고? 혜리! 내 이름은 뭐라고? 호드! 난 이제 됐어! 손 풀었어! 가자! 우린 또 다시 만나요 호드! 호드! 멕시칸 스태프 못 벌어가지고 가자 나도 너무 잘하셨으면 나도 하고 싶었거든 시간이 다 가 보라! 내! 시작이 떨려네 자사사 잡아비는 없냐 이제 그만할까 노래 끝까지 들어줘서 여기 사람 아직 있어요 안 끝났어요 우리 안 끝났는데 고마워요